다른 해와 마찬가지가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아주 어려운 산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산악해뿐만 아니라 우리 산악해 가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2021년도는 이천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도 24번째로 했고 내년도 5월에 가면 평화누리길도 완주를 하게 되고 또 6기 백두대간도 완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월에는 우리가 또 마지막에 백두대간 완주를 하는데 축하 겸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또 한 30년, 앞으로 40년 동안 흔흔하게 제가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백두대간을 하고 구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같이 합시다 20년이 다다갑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산악해 수록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0일쭉 오늘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살아빠 20살 아들의 남미여행법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이상봉 작가는 대기업의 사보실에서 근무했으며 학원 원장으로 1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말라에 가서 교육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짓고 지금 교육 및 여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동훈 군은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다니면서 극단을 운영했으며 여러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인 이상봉 작가는 정상적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했고 아들 이동훈 군은 히치하이킹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한 곳은 남미에 브라질, 아리엔티나, 칠레, 볼라비아, 페루, 에콰도르, 멕시코, 쿠바 등을 48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동훈 군은 남미에 있는 나라 페루, 볼리비아, 칠레, 아리엔티나 등을 한 40몇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비싼 장소를 다니면서 40대와 20대가 서로 여행을 하는 목적과 여행을 다니는 방법, 여행에서 보는 느낀 점이 서로 다른 점을 대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신살 아빠와 20살 아들의 여행법을 소개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여행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서도 특징을 살려서 앞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 책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아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있어서 이 책을 합본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